청춘을 불러라 청춘을 불러라 그 사람은 대상 같은데 밤의 소름을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내 그 사람은 대상 청춘아 청춘아 돌려다오 청룸을 닫아오 흐르는 내 인생에 왜 이란다 청춘아 나 청춘아 어디 하느냐 한 번 더 할게요 청춘아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 하느냐 예선 노래 부르는데 놀래가지고 방수로 칠줄 모르고 입만 쫙 벌리고 있다 우리 언니 오빠야 드리는데 예쁘게 인사말 한마디 해줄래? 네 안녕하세요 트로트만 부르면 180도 확 바뀌는 반전소녀 빈 예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마당 큰잔치에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원래 오늘 야외에서 무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실내로 이렇게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좁죠 장소가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팬분들께서 다는 못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밖에서 쳐다보고 계속 응원해주시고 하셨는데 저희 빈 예선 팬클럽분들 너무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빈 예선 빈 예선 빈 예선 이거 키워봐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도 아무튼 비가 와서 너무너무 아쉬운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곡으로 누가 오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에코가 좀 부족하답니다 박수도 부족하답니다 여러분 에코가 좀 부족하답니다 박수도 부족하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배우라는 힘은 잊어난 상처인다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을 돌아올 힘이 왔는데 기가 애매치게 그 두 가을의 눈을 쳐지 하염없이 흘러내린 눈물같은 이 숨이 누가 울었을까 잊었던 상처인다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을 기억조차 없는데 기가 애매치게 그 두 가을의 눈을 쳐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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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두 번째 곡으로는 제가 오랜만에 부르는 누가 울어라는 곡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괜찮았나요? 잘 부른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하만이죠 또 제가 하만에 대해서 제가 오면서 찾아봤는데 또 하만에는 수박이 유명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여러분들? 제가 가이를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일 그 많고 많은 가일 중에 제가 좋아하는 탑스리 가일 안에 수박이 들어가요 여러분 네 그만큼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무튼 하만 당도 높고 맛있고 가진 팡팡한 우리 하만 수박 많이 이용해주시고 많이 드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곡 사랑여행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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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오옵나 나 가시밭길 그대와 함께 나라 아무리 멀다고 해도 그리는 분명히 친정한 사랑 진동하네 꿈 둘이서 만들어 가요 이렇게 많은 저 별들 중 우린 인연이잖아 너와 하나 손마루라도 해낸길을 떠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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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д 진정한 행복 둘이서 반들어 가요 이렇게 많은 차별들 중에는 우린 인연이잖아 또 하나 손마루 잡고 여행길을 떠나요 또 하나 손마루 잡고 여행길을 떠나요 또 하나 손마루 잡고 여행길을 떠나요 감사합니다 예서야 예서 뭐하니 잠깐만 예서야 누구랑 왔어요? 아빠랑 왔어요 아빠랑 할머니랑 안 오셨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른 분 차 타고 오셨어요 다른 분 차 타고 오셨네 어디서 오셨나? 할아버지 계시나? 할머니 할머니 잠깐 이리 오세요 할머니 예서 할머니 지금 밖에 계셨어요 밖에 계시는데 저 밖에 계시는가봐 그럼 예서 아빠는? 저기요 예서 아빠 잠깐만 예서 아빠 잠깐만 오르세요 아이고 참 이리 한번 오세요 우리 대중 회장님께서 두 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우리 군대 회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말나 이렇게 세심하게 고맙습니다 우리 손녀 국민 손녀 예서양에게 마이크 예서양 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상은 내가 대회장이지만 내가 아이디를 낸게 아니고 여기 80비면 예서양하고 나이가 비슷하신 왕회장님 계셔 네 마이너스 80하면 예서양 나이하고 비슷한 그럼 몇 살인지 대충 몇 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지 아시겠지 90살이 더 되셨어 90세상 왕회장님께서 아빠하고 같이 왔으니까 내가 예서양이 항상 할머니하고 같이 하면서 노래 부르던게 마음에 남았어 조그마한 정성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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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심하게 배려해주시는 김대 회장님께 박수 주십시오 자 예서양 또 노래해야지 네 근데 여러분 진짜 환장하고 기가 막힙니다 그저 까딱까딱 넘어가는게 사람 치겠다 여러분의 큰 박수 함께 다음엔콜 들어갑니다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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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가신 우리 도련님 동물도 못해 다 벗고 다르도 오지 않는 또 시간 우리 도련님 오늘 밤 도련님께 고백하려고요 도련님을 자사가 됐다고 살아나면 안되나요 좋아도 안되나요 한편이 돌려잡는다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좀 하나 찍어줘요 내 가슴에 좀 하나 찍어줘요 내 가슴에 좀 하나 찍어줘요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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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도 못해 다 벗고 다르도 오지 않는 부심한 우리 도련님 오늘 밤 도련님께 고백하려고요 도련님을 자사랑했다고 사랑하면 안되나요 좋아도도 안되나요 사랑하면 안되나요 도련님 오시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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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앵콜! 그냥 보렐라니까 여러분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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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이에요? 네! 더 큰 목소리로 앵콜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신나는 메들리를 마무리할텐데요 즐기준이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 곡 신나는 메들리를 마무리할텐데요 아쉬운 노래가 나오면 다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다같이 춤도 쳐주시고 마지막인만큼 즐겁게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빈예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빈예상과 함께 빈꽃 메들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구하려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구하려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구하려 우린 우리 마음을 구하려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구하려 한, 둘, 셋 갈대의 손자 너무 즐거우시려면 다수와 한, 한 한, 둘, 셋 이렇게 다수와 한, 둘, 셋 이, 셋 더, 셋 이, 셋 이, 셋 이, 셋 이, 셋 이, 셋 이, 셋 동상도 단풍이야 아가씨가 시키르네 이 여름 살짝 꺼내요 벙서나 여자 손 떼면서 바닥 터질 것만 가지고 벙서나라 들어오는 우리 더이상 참지 못할 그리움을 가슴이 길들고 숨죽은 맨날 풍되게 내 가슴이 뜨고 벙서나 여자 제보라 벙서나 여자 가자 마지막으로 제주연송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주연송 벙서나 여자 벙서나 여자 벙서나 여자 벙서나 여자 훘ón 여러분 수고해주신 우리 Peyton portion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